아 불렀어? 당산마을 놀이터에서는 어른들이 더 신났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고 조심해야죠 어른 편이잖아요 지금 어른을 너무 관리를 잘하셨네 아빠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겨울에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했었는데 가까운 데 이런 데 생겨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올해로 8년째 문을 열고 있는 당산마을 놀이터는 마을 주민 20여 명이 직접 논의 물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썰매 타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전국에서 썰매 타러 오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음 썰매장은 어떻게 해서 열게 되신 거예요? 네 이 얼음 썰매장을 만들게 된 동기는 초년에는 농번기 때는 참 일들 하셨냐고 바쁘신데 농안기 때는 동네 분들이 거의 남자분들은 약주만 드시고 여자분들은 10원짜리 내기나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또랑에서 뭐 썰매 타는 게 브랜드 생각이 나서 동네 어른들한테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리고 우리 동네 이 농안기 사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썰매가 좀 고장 난 것 같아요 향산마을 논 썰매장은 아주 특별한 볼거리가 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옛날 썰매 만드는 방식 그대로 동네 어르신들이 고쳐주고 또 직접 만들어 주십니다 야 다 고쳤습니다 야 이거 정말 몇 번 뚝딱뚝딱하더니만 야 금방 새거 가졌어요 오 장인이시네 장인 아이들이 보면 참 신기해 하겠어요 네 마을 어르신들의 옛날 썰매 만드시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참 신기한가 봅니다 네 도심에서 못 봤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철자를 이렇게 대가지고 그때 이거 망치들 부터 돌멩이를 두드리석을 두게다가 넣었던지 이렇게 철자를 입혀가지고 철자를 이렇게 꾸물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수리하고 만든 썰매를 우리 어린이들이 재밌게 타니까 참 좋으시죠 그 기쁜 마음은 말도 못 되지 옛날 그 생각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탈제 생각해도 시방 타는거 보면 참 애들이 귀엽고 기특하고 또 우린 과거가 좀 생각나고 맞습니다 요즘 워낙 인터넷이다 스마트폰 모바일이다 이러면서 방학맞은 아이들이 집에서 그냥 처박혀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밖에나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하고 저런거 보면 저게 다 산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좋은 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봐 조금만 더 봐 노트ział 여기서 자그마한 수익을 창출해서 연말 되면 조그맣게 불이 돕기에도 좀 성근도 내고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뭐 또 단면하게 쓸 수 있는 저거는 동네 기금도 마련이 되고 여러모로 뭐 좀 좋은 거 같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 아 여기 뭐 Cookieißt da 아니 잠시 nesse 비 university 너무 많이 타니까 판에 힘도 없고 나도 쭉 아 그냥 집이나 갈까? 아 명철이! 네! 썰맛하기 힘들면 곤충나 잡으러 가 에이 이렇게 추운데 무슨 곤충 있어요? 우리 동네는 겨울 내내 곤충이 있어 에이 곤충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아저씨는 몰라도 네! 너무 몰라 가자 우린 얘들아 같이 가 같이 가요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논썰매장 옆에 있는 페규가 체험학습장으로 탈바꿈 돼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곤충이 우와! 정말 곤충이 많이 있어요! 와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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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상상하고 있는 곤충들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네! 오늘 이 시간에 그 상상하고 있는 그 곤충을 만들기를 할 겁니다 자연에서 나온 재료를 이용해 곤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쪽 여섯이씩 불러야 됩니다 서울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홍영주씨가 이 마을로 귀촌을 하면서 이 공예체험장을 열었습니다 이야 참 진지해